도전자 도마의 책. 구세주께서 유다 도마에게 말씀하신 은밀한 말씀은 나, 곧나 마띠아가 길 가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듣고 기록하였느니라. 구세주께서는 도마 형제여, 세상에 있을 동안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네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한 것들을 내가 내게 밝혀주겠다. 고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나의 쌍둥이여. 참된 동반자라고 하였으니, 네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아라. 네가 내 형제라고 일컬어질 것이니,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리의 지식인 줄 네가 이미 알았으므로 네가 깨달은 줄을 나도 안다. 그러므로 네가 나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이미 왔느니라. 그리하면 자기를 아는 자라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기를 알지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거니와 자기를 아는 자는 모든 것에 깊은 것을 이미 알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 도마야, 너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과 사람이 알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도마가 죽게 여쭤오되, 그러므로 당신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구하는 것을 내게 말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숨은 일도 당신에게서 들을 때에 그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사옵나이다. 남자들 앞에서 공연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원자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이는 것이 내게 어두우면 보이지 않는 것을 네가 어떻게 듣겠느냐? 세상에 보이는 진리의 행함이 어려우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높은 데에 속한 일과 보이지 않는 플레로마에 속한 일을 행하겠느냐? 또 너희를 어찌 있군이라 일컬겠느냐? 이 점에서는 너희가 견습생이라, 아직 완전 높이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도마가 구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숨기었다고 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이르소서, 하니? 구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짐승에서 낳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 위에 있는 자들은. 이것과 같이 분명하거니와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뿌리에 있고 그 열매가 그들을 양육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이 몸은 그들과 같은 것을 삼키는 자들로 말미암아 살아남고 그 결과는 변하느니라. 변화하는 것은 썩어 멸망하리니 살 희망이 없느니라. 그때부터 그 몸은 짐승이니라. 짐승의 몸이 없어지는 것 같이 이 모든 것도 없어지리라. 짐승의 몸과 같이 교합으로 말미암아 생기지 아니하느냐. 만일 그것 역시 교재로 말미암아 났으면 어찌하리요.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을 낳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온전하기까지는 어린 아이니라. 도마가 대답하되, 그러므로 주여 내가 주께 말하노니 보이지 아니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을 말하는 자는 밤에 관역을 쏘는 자와 같으니 실로 그들은 다른 사람과 같이 화살을 쏘나이다. 그들이 관역을 쏘기 때문에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나와서 어둠을 가리울 때, 각각의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빛이신 주님, 깨우쳐 주소서, 주님. 예수께서는 빛 안에 빛이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말하여 이르되, 주여 사람을 위하여 비치는 이 보이는 빛이 어찌하여 일어나고 지는지요?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복된 도마야, 물론 이 가시적인 빛은 너를 위해 비춘다. 네가 여기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이 모두 수간 생활을 벌일 때마다 이 빛은 내게로 물러날 것이다. 그 본질이요. 그 본질이 그를 환영할 것이니, 이는 그가 선한 종이기 때문이니라. 그런 다음 구주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측량할 수 없는 빛의 사랑이요. 오, 사람의 몸과 골수에 타오르는 불이 쓴 맛이요. 밤낮으로 불붙여 사람의 수족을 불사르고 그들의 마음을 온정케 하는 불이요. 술에 취해 그들의 영혼은 남자와 여자 안에서 밤에 움직이고, 은밀하고 눈에 띄게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대의 참된 지혜에서 진리를 구하는 자는 사람의 영을 태우는 정욕을 피하여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날아갈 것이요. 또 눈에 보이는 모든 영을 피하려고 그 자신의 날개를 만들 것이라 하였느니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구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베푸시는 이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라.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어두운 달콤함에 가두어 향기로운 즐거움으로 사로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만족할 수 없는 정욕으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태울 것이며, 그들의 마음에 박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기둥과 같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입에 물린 제갈처럼 자신의 욕망에 따라 그들을 이끈다. 그리고 그것은 부패하고 변화하고 충동에 따라 방향을 바꾸게 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정욕의 소빡의 쓰라림으로 그들을 사슬로 묶고 그들의 모든 사지를 묶었다. 그들은 항상 아래쪽으로 끌려왔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여 멸망할 세상의 모든 짐승과 동화된다. 도마가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구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는 복이 있도다. 진리를 찾은 후에 영원히 그 위에 안식하며 자기를 방해하려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우리끼리 쉬는 것이 유익하니까? 구주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유익하다. 또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는 사람 중에 보이는 것은 풀어지나니 사람의 육체의 그릇은 녹아 없어지고 없어질 때에는 보이는 것들 가운데 있으리라. 보이는 것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의 저희가 보는 불이 저희의 이전 믿음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하나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처음 사랑이 없으면 저희가 이생에 대한 염려와 불에 타는 가운데 멸망하리로다. 조금 더 있으면 보이는 것이 높고 그 후에 형체 없는 그림자가 나타나 무덤 가운데로 나오리라. 영혼의 고통과 부패 속에서 영원히 시체 위에 거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소경들에게 무슨 말하리요? 우리는 선을 행하러 왔으되 저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가련한 자들에게 무슨 교훈을 하리요? 그런데도 우리가 육신으로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악을 알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주장합니까? 그들의 몸,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행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그들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태울 것은 바로 불이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에게 던져진 자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들과 싸우는 자가 많으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심히 염려합니다. 구원자는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하시니 저는 듣는 것이 합당합니다. 구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진리를 믿으라. 심는 것과 심는 것은 불 가운데 곧불과 물 가운데 녹고 흑한 무덤에 숨으리라. 그리고 오랜 후에 그들은 악한 나무의 열매를 맺어 형벌을 받고 비와 바람과 공기와 위를 비추는 빛의 유혹으로 짐승과 사람의 입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도마가 대답했다. 주여, 주께서 확실히 우리를 설득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닫고 보니 이것이 사실이며 주의 말씀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세상이 우스건스럽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받고 있으니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남쪽으로 향하면 그곳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다시 불이 끌어오르는 위협이 그를 만난다. 또 그가 그리로 도망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동쪽으로 가는 길을 찾지도 못하리니 이는 그가 육체로 있는 날에 찾지 못하여 심판날에 찾으려 합니다. 그러자 구원자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희망이 없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의지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아. 화 있을 진저. 육신과 멸망한 옥에 소망을 두는 너희여.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언제까지 망각하겠느냐? 썩지 아니하는 것도 멸망할 줄로 언제까지 생각하겠느냐? 너희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니 너희 하나님은 생명이시니라. 네가 내 영혼을 타락시키고 있다. 너희 속에 타오르는 불 속에는 화 있을 진저. 그 불은 만족할 줄 모르느니라. 너희 마음을 돌리는 바퀴로 인해 너희는 화 있을 진저. 너희 속에 있는 불이 손에 있는 너희에게 화 있을 진저. 이는 그것이 너희 육체를 공개적으로 삼키고 은밀히 너희 영혼을 찢고 너희 동료들을 위하여 너희를 준비시킬 것임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존재하지 않는 희망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믿었느냐? 너희는 마치 네가 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는 어둠의 물에서 내 영혼에 침례를 주었도다. 너희 자신의 변덕에 따라 걸었다. 미혹 가운데 거하는 너희여. 화 있을 진저. 너희는 만물을 판단하고 내려다보는 태양의 빛이 만물을 두르며 원수들을 종로를 타게 함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달도 밤낮 어떻게 일하는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려다보며 너희 학살자들의 시체를 바라보고 있다. 여인과의 친밀함과 더러운 성관계를 사랑하는 너희는 화 있을 진저. 너희 육신의 세력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은 화 있을 진저. 악한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힌 너희는 화 있을 진저. 불로 내 수족을 즐겁게 하는 자여. 너에게 상쾌한 이슬을 내려 내게서 불붙는 불 덩어리를 소멸할 자가 누구이며 해를 내게 비치게 하여 내 속에 있는 어둠을 흩어지게 할 자가 누구냐? 어둠과 오염된 물을 가리겠느냐? 해와 달이 공기와 연과 땅과 물과 함께 너희에게 향기를 줄이라. 만일 해가 이 몸들 위에 비치지 아니하면 저희가 가라지나 풀과 같이 시들고 멸절하리로다. 햇빛이 그 위에 비치면 이기어 포도나무가 죽게 되고 만일 포도나무가 이겨서 그 잡초와 곁에 자라는 모든 가지를 그늘지게 하고 펴서 무성하면 그 포도나무만이 그 자라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니 그 그늘진 곳은 다 그뿐이니라. 그것이 자라면 온 땅을 지배하여 그 주인에게 복을 주고 주인이 더욱 기뻐할 것은 주인이 이 풀을 뽑기까지 이 풀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포도나무는 홀로 뽑혔느니라. 그것들을 질식시켜서 죽어 흙과 같이 되었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계속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화 있을 진저 너희가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자들은 전도에 수고하리라.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점. 그들을 보내실 것이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너희는 그들이 죽음에서 일어나도록 매일 그들을 죽이니라. 걸림돌을 미리 알고 이방인을 피하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주인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욕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지 못하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희망 없는 자들에게 울며 억눌려 고통받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모든 속박에서 놓일 것이며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이생의 괴로움의 속박에서 나오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희가 고난과 치욕을 버렸습니다. 너희가 육체의 고난과 수욕을 벗고 선한 자에게서 안식을 얻고 왕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리니 너희는 그와 연합하고 그는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왕과 함께 하리라. 아멘